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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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저희 시윤이 한나의 유닛 동민들 어떠셨나요? 저희가 사이렐리, KT, 매니아까지 이 곡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곡을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우리 빌리버가 좋아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이 좋아해져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곡 중에 어떤 곡이 제일 맘을 드셨어요? 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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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르기 힘드신 것 같아요 멘트 제가 번호를 공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, 사이렐리, KT의 취향이었다 하시는 분 선 틀어주세요 두번째 길치가 더 좋았다 하시는 분 네 그러면 세번째 미니언 네번째 센타 낼지향이었다 하시는 분 네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멤버들 수고하는 것처럼 뭐 카리스마 있고 섹시하고 파란한 무대 여러분 어떠셨나요? 오늘 저희가 진짜 우리 빌리브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무대였는데 종류 많이 좋아해주셔서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유닛곡으로 세 개? 세 개? 곡을 준비한 이유가 있거든요 맞아요 뭔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세뱅별로 모여서 진짜 메인을 같이 뭐 위기하고 뭐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빌리브만 만들었던 무대니까 그냥 다 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무대 안 놀아요 열심히 준비한 무대니까 이렇게 너무 좋아해주셔서 너무너무 영광하고 감동이에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그리고 지금 수연언니, 수연언니, 할아버지, 선녀언니도 다음 무대를 잘해줄게요 저희 무대랑 그룹 언니들의 무대가 정말 대박입니다 뭐해줘 너무 원하나요? 네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해 이잖아요 네 저희한테 사랑해 하고 하트를 보내주시면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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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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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빌리브만 너무너무 잘 알구요 너무 상큼하고 예쁘니까 시윤씨 또 해드리고 싶어요 그럴까요? 아 네 네 일단 빌리부들에게 하트를 해야한다고 한 이유가 사실은 엄청 큰 스포인이요 일단 제 이름 시윤으로 2일씨를 해볼껀데 오늘 여러분 떼어주시겠어요? 네 네 수처럼 아름다운 무대를 유노 유노입니다 정말 잘 알려졌다 아 저도 모렸나? 네 진짜 너무 큰 수호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무대니까 여러분 마음 준비하고 기대해주세요 알겠죠? 여러분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준비해도 된거 같으니까 멋진건에 또 감사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좀 더 볼게요 안녕 안녕